네, 언론에 넣어지 않는 특별한 마감시황 1월 9일자 지금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유튜브나 포털 사이트에서 이상로 또는 이상로의 빨간 주식을 검색하시면 저를 만나 볼 수 있습니다. 좀 더 빠른 정보, 좀 더 질 좋은 정보 많이 여러분들께 소개를 해드리도록 약속하겠습니다. 자, 그리고 저희가 매일 시장의 특징과 관심주를 여러분들께 올려드리고 업로드를 해놓고 있는데요. 그런 부분을 참고하셔가지고 시장에 소외되지 않게 시장의 중심에서 항상 접근하셔서 긍정적인 투자 마인드 채워가시길 바라겠습니다. 자, 저희가 지금 유료 서비스도 진행을 하고 있는데 하루 한 종목 추천을 기준으로 하고 거기 장기 추천주는 별도로 브리핑을 해드립니다. 거기 오전 시황 그리고 마감 시황 서비스가 함께 나가고요. 한국경제TV 밤 10시 방송에 이번에 단독으로 저희가 이제 화요일마다 여러분들을 찾아뵙게 되었습니다. 자, 정말 열심히 또 그것도 준비를 해서 좋은 컨텐츠로 여러분들께 찾아뵙게 될 거니까요. 그 방송도 시간 되시는 분들은 많은 시청 부탁드리겠고. 그 기념 저희가 할인 이벤트를 오늘 한시적으로 진행을 합니다. 그래서 원래는 6개월짜리 상품이 없었는데 그것을 한정으로 이벤트 파격과 할인을 지금 진행하고 있기 때문에 1개월, 6개월 할인을 진행하고 있습니다. 그 페이지에 들어오셔서 함께 하실 분들은 그렇게 진행이 가능하시다는 부분까지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잠깐 소개를 조금 시켜드리면 자, 이 페이지에서 공개방송이 오늘 마감이 됐고요. 여기에 페이지에서 진행을 하실 수 있고요. 여기에 대한 내용 한번 확인을 해보시고 그 밑에 이런 부분으로 진행이 가능하시다는 점까지 말씀을 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렇게 진행을 하시면 여기 나오거든요. 여기에서 확인이 가능하다는 거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제 오늘 시장에 대한 내용 잠깐 한번 같이 보시겠는데 하루 만에 시장이 급반등이 현재 나타났었고 그러면서 종목분들이 크게 반등이 이루어졌습니다. 오늘 중국증시나 일본증시도 다 상승마감했고 환율이 다시 한번 더 1160원대까지 움직이는 그런 모습이었고요. 장중에 사실 1150원대까지 내려왔었는데 다시 한번 1160원대로 움직였다는 아직까지 그 불확실성은 존재를 한다고 봐야 되거든요. 그리고 코스피가 1.6% 그리고 코스닥이 3.9% 정도 올랐는데 이거는 이제 옵션 만기에 대한 효과도 이미 조금은 반영됐다고 봐야 되겠죠. 자, 일단은 우리가 오늘 중요한 내용들 같이 한번 풀어보면서 말씀 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1번 같이 보시겠는데 자, 트럼프 대통령은 다 계획이 있구나. 제가 요즘 기생충이 거기 대사가 상당히 유행하잖아요. 그거대로 한번 캐르디를 좀 해봤습니다. 자, 아들은 다 계획이 있구나. 뭐 그 말을 하는데요. 트럼프 대통령은 다 계획이 있구나. 자, 그런 생각을 조금 하게 되는 하루였는데 참 어제 제가 이거는 비웃는 게 아니고요. 그냥 이제 헛웃음이 나오는 거죠. 어제 참 어쩐지 상당히 정말 마음 편하게 얘기를 하더라고요. 그렇죠? 자기, 뭐랄까 이제 국민들이 죽었으면 그렇죠? 군인들이 죽었으면 그런 말을 못했을 건데 All is well이라고 했죠. 그래서 모든 게 다 좋아. 괜찮아. 그리고 미국 군인은 강하다. 최고다. 내일 아침에 발표할게. 뭐 이렇게 얘기를 했었는데 거기에 대한 이제 회신 자체가 나왔던 것이 우리는 이제 무역적인 그 군사 도발을 하지 않겠다. 거기에 대한 보복을 하지 않겠다. 대신에 우리는 경제 제재를 하겠다라고 했어요. 자, 요게 상당히 중요한 거예요. 왜 하필 또다시 경제 카드를 꺼내들었을까라는 거죠. 자, 일단은 지금 솔레이만이죠. 그 사람을 이란의 사령관은 일단은 제거를 했습니다. 사살이 됐고 그래서 죽었고요. 그럼 사실 이 이란의 국민적 감정도 상당히 조금은 반발에 대한 부분이 올라올 수밖에 없고 그런데 거기에서 미사일을 쏘기 전에 이란 총리가 이라크에 연락을 했다고 하죠. 그쪽으로 쏠 것이다. 그럼 미국인이 이미 다 대피를 한 상황이었고 미사일만 이제 쏘는 것이 이제 이란의 방송을 통해서 방송이 됐고 그리고 80명이 죽었다라는 이란발 뉴스였습니다. 그런데 여기서 우리가 봐야 되는 것이 경제 제재라는 거예요. 경제 제재. 왜 하필 경제 제재를 선택했을까? 우리가 미중 무역 협상, 미중 무역 분쟁에서 봤다시피 경제라는 부분 자체를 건드리면서 이게 생각보다는 상당히 장기화되는 부분이 나타났었고 그 장기화가 되면서 결국에는 모든 것에 대한 포커스가 이 미중 무역 협상이 맞춰질 수밖에 없었어요. 지금 미국 내에서에 대한 언론들 ABC라든지 또는 CNN이라든지 이런 언론들이 보면 트럼프에 대해서 상당히 적대적입니다. 트럼프가 하고 있는 짓을 좋게 보도하잖아요. 다 나쁘게 조금 비꼬듯이 보도를 하죠. 그나마 그래도 유일하게 트럼프 대통령에 대해서 호의적인 보도를 하는 것이 팍스였어요. 그 정도로 거기 미국 내에서도 언론이 상당히 극단적인 그런 부분을 많이 나타내는 부분이 방송이 되기도 하는데 결국 지금 미국의 민주당에서 지금 바라고 있는 것이 탄핵에 대한 이슈예요. 계속적인 그 탄핵에 대한 이슈로 몰고 가죠. 지금 이란과의 이런 분쟁이 생기기 전까지도 탄핵에 대한 포커스가 상당히 멈춰져 있었고 거기에 대한 특집 방송도 나왔던 적이 있었습니다. 그 정도로 미국 내에서 이런 트럼프에 대한 탄핵이 분위기를 잡아가는 상황에서 트럼프가 본인에게 포커스가 맞춰지니까 거래의 기술이 나와 있는 것처럼 어떻게 합니까? 오히려 그 포커스를 딴 데로 돌려버려요. 그것이 바로 이란에 대한 포커스를 돌려버리는 거죠. 그러면서 경제제재를 선택했다. 결국에는 뭐예요? 나는 이 문제를 지금은 봉합을 했지만 다음에 또다시 이 카드를 또다시 꺼내들겠다는 거죠. 경제제재를 했어요. 다음에 또다시 본인에게 유리 불리해지는 부분이 나타나거나 언론의 웨스컴에 대해서 그런 뉴스들이 나온다면 그때 또다시 이 카드를 꺼내들면서 내밀겠다는 거거든요. 계속적으로 포커스를 포커스를 내한테 탄핵에 맞추지 말고 이란에 맞춰요. 이 말이에요. 해결이 된 게 아닙니다. 행열된 게. 봉합이 되고 완화가 되는 거거든요. 그러면 이 부분 자체 어제 우리가 방송에서 제가 유튜브에 말씀드렸던 것이 하방에 대한 경직성이 분명히 나올 것이다. 왜? 유동성이 확보가 돼 있기 때문에 빠지는 데는 한계가 있다. 대신에 오른 데도 한계가 있을 것이다. 그리고 이란에 대한 문제가 단기로 끝날 문제가 아니다. 왜냐하면 70년 동안의 앙속관계가 하루아침에 해결될 수 없다. 다만 면역력이 생길 것이라 했죠. 이 부분 자체가 나중에 되면 또 그러려니 하고 넘어갈 수 있다는 거죠. 지금 중국의 미중무역 협상 미중무역 분쟁과 똑같은 방식이에요. 미중무역 분쟁이 어땠어요? 처음에는 어떻게? 보복은 또 어떻게 하고? 뭔가가 정말 막 날을 서우면서 했지만 나중에 시장이 어때요? 그러려니 해버립니다. 그러려니 해버립니다. 그러고 난 반등을 붙여버렸죠. 이번엔 마찬가지라는 거죠. 이란에 대한 부분 자체가 봉합은 됐지만 결국 이건 해결된 건 아니거든요. 그럼 이 부분 자체가 계속적인 이슈를 불러일으킬 수밖에 없다는 거죠. 2019년 4월에도 똑같이 이란에 대한 압박이 있었습니다. 지금 트럼프 입장에서는 이란, 중국, 러시아 이 세 나라 자체가 그냥 꼴베기가 싫은 거예요. 뭐든지 계속적으로 걸리는 거죠. 거기에 일정 부분 공기를 잡을 필요도 있었고 거기에 따라서 계획적인 부분에서 이루어졌다라고 볼 수 있겠습니다. 그래서 시장은 상당 부분 완화됐다. 다만 오늘에 대한 이런 부분 자체를 봤을 때 시장은 정말로 유동성이 있었다라는 걸 다시 한번 재확인할 수 있었죠. 왜냐? 반등이 그만큼 미국장이 올라서버리니까 거기에 대해서 일시적인 부분에 봉합을 해버리니까 반등이 어떻게 이루어져요? 갑작스럽게 급하게 이루어지잖아요. 시중에 돈이 많이 풀려있다는 겁니다. 그런 부분이 오늘 시장에서 그대로 드러났다. 그렇게 판단할 수 있습니다. 자, 삼성전자가 어제, 오늘 반등이 조금 더 나타나면서 오늘 반등에 성공을 했는데요. 사실 58,600원 정도 되면 가격대로 따졌을 때 자, 293만원입니다. 293만원 엄청나게 사실 비싼 돈이죠. 지금 이렇게 한번 올라섰는데 우리가 지금 한번 삼성전자 같은 경우에도 봐야 되는 것이 결국에는 지금 이 삼성전자라든지 SK하이닉스 같은 경우에도 전기전 접종 자체를 들어올렸던 게 바로 외국인이거든요. 그 외국인이 지금 현재 들어올리면서 가격적인 부분에서의 지수를 조금 조정해주는 그런 역할을 했다고 판단합니다. 그래서 이런 부분 자체를 감안했을 때 옵션 반기 이후에도 이 흐름 자체가 계속적으로 유지된다는 것은 제가 볼 때는 조금 어렵다고 봐요. 오히려 지금 올랐기 단기적으로 많이 올랐기 때문에 그에 따른 조정 국면이 나타날 수 있다는 관점으로 말씀을 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지금 삼성전자가 일단 올라왔는데 지금 고점 시그널이 뜨고 있거든요. 앞에서도 뜨고 난 다음에 그에 대해서 돌파를 이루고 또한지 거래량을 붙였다는 거죠. 그럼 일정 부분에 대한 이익실현 물량도 함께 나온다고 봐야 돼요. 그 부분을 감안한다면 지금 저 정도의 위치에서는 이익실현에 대한 부분 자체가 나타날 수 있는 확률이 없다. 그래서 조금 쉬어가는 양상이 나타날 수 있다는 말씀까지 함께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계속 보겠습니다. 자 그래서 지금 오늘 삼성전자가 올라갔는데 뭐 신고가죠. 신고가 이번에 신고가를 갔습니다. 지금 292만원 옛날로 치면 그 가격대까지 올라왔고요. 앞으로에 대한 변화도 좀 더 기대를 하면서 보도록 하겠습니다. 대신에 여기는 잠깐 쉬어갈 수 있다. 지금 시그널이 뜨고 있잖아요. 자 그러면 삼성전자가 이 옵션 만기 효과 2200선까지는 지수도 볼게요. 자 요 위에가 2200선인데요. 제가 오늘 공개 방송 때도 말씀을 드렸던 게 요런 자리가 어떻게 보면 일종의 돌파를 하기가 상당히 힘든 자리에요. 돌파를 하기가 근데 얘네들이 만약 돌파해서 올라오지 않습니까? 그럼 힘이 상당히 세집니다. 요기를 만약에 터치만 하더라도 뚫고 올라간다고 봐야 되거든요. 터치를 하기가 제가 판단할 때 좀 부담스러울 것 같아요. 왜냐하면 지금 이란과의 관계적인 부분 자체가 봉합된 거잖아요. 완전하게 해결된 건 아니거든요. 경제 제재를 하겠다 해서 이란이 알겠다. 그게 아니잖아요. 하겠다. 그리고 끝이에요. 해결된 게 아니라는 거죠. 그 부분을 우리가 그러면 2200포인트까지 간다는 것은 삼성전자가 더 올라야 됩니다. 지수가 제가 아무리 봐도 2200포인트 한 번만에 돌파를 이번에는 불확실성 때문에 하기는 좀 힘들 것 같다. 라고 판단을 하는 겁니다. 그래서 만약에 한다면 그때는 더 좋죠. 긍정적으로 볼 수 있겠지만 지금의 지수적인 부분에서는 2200포인트를 돌파를 해서 가는 것은 좀 힘들지 않을까. 그래서 행보성 장세를 예상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하루만에 분위기가 반전 유동성 확대가 긍정적이다. 요즘들어 제가 유동성이라는 단어를 많이 말씀을 드렸었는데 그 정도로 하루만에 하루만에 정말 분위기가 반전됐어요. 어제 유튜브 영상에서도 공개방송을 밤에 할 때 어떤 분이 아 1월달에 주식을 그만하려고 했다. 근데 요번에 또 빠져가지고 너무 마음이 아프다. 하셨고요. 어제는 분위기가 거의 뭐 초상집 분위기였죠. 어제 공개방송 할 때도 다들 쭉 쳐져가지고 기운이 없어 보이는 물론 직접 본 건 아니지만 기운이 없는 채팅 그게 느껴집니다. 그렇게 하셨는데 하루만에 이렇게 시장은 금방 바뀌어버립니다. 이렇게 바뀔 수 있는 원동력이 뭔가 시중에 그만큼 돈이 많이 풀려있다. 정말 너무 많이 풀려있다 보니까 어 해결됐다 하니까 쫙 들어가 버립니다. 어 해결됐다. 풀려있던 돈이 들어가 버립니다. 시장을 나쁘게 볼 필요가 전혀 없어요. 나쁘게 볼 필요가. 지금은 섹터군만 잘 잡고 거기에 대해서 종목군만 잘 선택하면 충분히 승산 있는 게임이에요. 다시 시장의 분위기는 우리 쪽으로 넘어왔습니다. 시장을 다시 한 번 더 선점했던 그 기운으로 우리 쪽에 다시 시장의 분위기가 넘어왔습니다. 이제 우리가 시장을 확실하게 찾고 갈 수 있어요. 확실하게. 다시 운전석은 우리가 찾아게 됐거든요. 잠깐 이란 사태로 인해서 멀어졌던 것이 우리한테 다시 왔다는 거예요. 정신 차리고 지금 시장을 대응한다면 충분히 승산 있는 게임을 할 수 있다. 자 2020년도에는 우리가 정신만 차리면 분명히 좋은 성과 낼 수 있는 시장입니다. 아시겠죠? 꼭 기억을 하시면서 여기에 관심주도 계속적으로 나가고 있는데 어제 했던 관심이 다 올랐죠? 마찬가지로 관심주 꼭 집중해서 모셔야 됩니다. 지금 유동성이 돈이 엄청나게 시중이 많이 풀려 있어요. 이 돈을 내한테 바로 내 앞에까지 끌고 와야 돼요. 그래야지 내가 묻는 거잖아요. 그죠? 여러분 할 수 있습니다. 같이 하면 돼요. 아시겠죠? 자 4번 보겠습니다. 반디국식 그래도 반디국식 주도주 효과 어제 똑같은 단어였죠. 어제 시장에서 뭐라 그랬어요? 삼성전자고 올랐기 때문에 삼성전자가 오른 거에 대해 부담을 느끼면 당연히 거기에 따라서 삼성전자고 관련된 반디국식 관련주도 반도체 디스플레이 국산화 시스템 반도체 관련주도 오를 것이다. 오늘 어땠어요? 어제 올랐다고 안오는 거 아니었죠? 어제 올랐던 종목군들이 오늘 더 많이 올랐어요. 자 방산주는 빠졌습니다. 석유화학 관련주 빠졌습니다. 유일하게 어제 올랐던 종목군들이 한 번 더 올랐는 게 반디국식 이에요. 반디국식입니다. 여러분들 이 반디국식을 같이 만든 거예요. 저 혼자 만든 거 아닙니다. 여러분들하고 저하고 같이 만들었어요. 제가 얘기했던 거를 여러분들이 이걸 또 보고 사셨기 때문에 그에 따른 테마가 형성된 거고 그리고 지금 그 종목군들이 계속적으로 상승을 하고 있는 거예요. 오늘 반도체 관련주 빵 시스템 반도체 빵 디스플레이 관련주 OLED 빵 국산화 관련주 국산화 소재 빵빵 자 이쪽이 지금 현재도 좋고 제가 판단할 때 3월달까지도 이런 유동성이 이쪽으로 유입될 확률이 대단히 높거든요. 지금 시장에서도 정책적인 얘기가 나올 때 소보장 펀드 얘기를 먼저 해요. 소보장 펀드 얘기를 그리고 실질적으로 어제 삼성전자의 키포인트가 두 가지 뭐였어요? 첫 번째 환율에 대한 효과가 나타났다고 했어요. 환율에 대한 효과가 환율이 지금 수출주에 상당히 유리한 국면이라는 거예요. 1160원 1170원 때는 유리한 국면이라는 거죠. 환율에 대한 효과를 지금 보고 있는 거예요. 보고 있습니다. 두 번째는 삼성전자 가격이 부담스럽다는 거죠. 삼성전자 가격이 여기에 따라서 거기에 반발 심리가 작용할 수 있는 종목본들이 상당히 많습니다. 지금 정부에서 얘기하는 것이 가마오지 경제에서 펠리컨 경제로 바꾸겠다. 결국에는 일본이 우리나라의 경제에 기생하던 부분 자체를 우리나라가 자립도를 높이겠다는 얘기예요. 거기에 따라서 소재, 부품, 장비주들이 지금 계속적으로 들썩들썩 들썩들썩 들썩거릴 수 있는 겁니다. 이게 테마가 아닙니다. 이런 것들이 메가 트렌드거든요. 꾸준하게 우리나라 산업의 구조가 바뀌는 거예요. 허투루 들으시면 안 돼요. 이런 것들이 최소 그래도 3월달까지는 이어질 확률이 대단히 높다는 걸 기억을 하시면서 보셔야 됩니다. 자, 그리고 다섯 번째 이란 문제 이대로 끝 그건 아닐 거야 하는데 어제도 얘기했지만 얘네들이 70년 동안 앙숙입니다. 오늘 공개방송에서도 그 얘기를 했죠. 앙숙이라고 그 이름도 어려운 제가 그 이란 총리 이름까지 들먹들먹 거리면서 말씀을 드렸던 내용이니까요. 꼭 기억을 하시고요. 하루아침에 해결될 수 있는 문제는 아니에요. 지금 결국에는 세계 패권이 바뀌는 과정이거든요. 거기에서 미국은 꾸준히 본인들이 왕 노릇을 하려고 하는 거고 거기에서 중국이나 러시아나 이란 이런 나라들은 우리가 연합해서 그 왕을 바꿔보자 라는 거죠. 그런 부분에 대한 차이가 나타나는 과정이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이란에 대한 문제는 쉽게 꺼지지는 않을 것이다. 그래서 앞으로도 잠재적인 악재로 작용을 할 건데 대신에 이 악재에 대해서 우리는 면역력이 생겼다. 이미 한 방 맞아봤잖아요. 이 정도 갔는데도 미사일 안 쏘고 전쟁 안 하네. 됐다. 전쟁 안 한다. 알게 됐잖아요. 그러면 시장은 똑같은 악재에 대해서는 둔감해지거든요. 똑같은 호재에 대해서도 둔감해지듯이 똑같은 악재에 대해서도 둔감해져 버립니다. 그런 거를 좀 더 판단하신다면 지수를 나쁘게만 보지 말자. 하반경직성을 띌 수밖에 없다는 것이 바로 그런 부분의 말씀이었다는 것까지 기억을 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자 내일장 관심주 보기에 앞서가지고 이번에 할인 이벤트 현재 진행하고 있고요. 저희가 아침에 라이브 방송을 아침 8시 반에서 10시까지는 함께 양방향 소통을 합니다. 여러분들이 이제 태층창에 본인의 종목분들 분석 같은 것도 제가 직접 해드리고 있고 포트를 보유하신 분들도 거기에 따라서 아침에 같이 종목 분석하면서 정리를 할 수 있는 그런 부분이 시간들이 있으니까 관심 있으신 분들은 해보시고요. 저희가 아침에 그런 것들을 진행을 하면 직접적으로 그런 방송을 접속하셔서 보시는 분들은 한 절반 정도 되시고 나머지 분들은 직장을 다니시는 분들이 많으세요. 그래서 종목 받고 나중에 집에 가서 녹화방송을 보신다든지 아니면 종목만 받아보신다든지 이런 분들도 많으시니까 종목만 받으셔도 저희가 급등하고 이런 종목들보다는 급등할 수 있는 재료를 선점하는 개념으로 하니까요. 여러분들이 대응하시기에는 쉬우실 것 같습니다. 그래서 또 직장인분들도 많이들 하시는 거고 투잡을 하려고 생각을 하시거나 또는 본인만의 그런 비자금을 비상금을 좀 만들어 보려고 하시는 분들 뭔가에 대한 계획을 잡고 목적 자금을 만들어 보시려고 하시는 분들은 한번 같이 해보시면 좋은 결과를 잊지 않겠습니까? 그죠? 이렇게 한번 해보시길 바라겠습니다. 자, 내일 과심주도 또 준비를 해봤는데요. 자, 첫 번째는 일단 워닝머티리얼즈 잠깐 보겠습니다. 워닝머티리얼즈가 다른 여타에 우리가 현재 국산화 소재 관련주가 오늘 다 올랐어요. 지금 SNS 택이 급등했고 그리고 지금 오늘 ENF 테크놀로지 이런 것도 어제 얘기했죠. 오늘 또다시 6% 올랐죠. 그리고 오늘 또다시 신고가에서 지금 얼마 모자라는 50원 모자라 지금 앞에 29,550원 오늘 29,500원 까지 갔어요. 지금 근데 워닝머티리얼즈 같은 경우에도 지금 생각보다는 주가가 빨리 안 움직이거든요. 근데 저는 이 자리 자체가 의미가 분명히 있는 자리입니다. 이게 여기 다시 한번 꼬꾸라지는 것보다는 올라갈 수 있는 흐름이 충분히 나타날 수 있다고 보거든요. 이런 종목들도 가격적인 메리트를 가지고 있다. 먼저 그렇게 말씀을 드리고요. 두 번째는 일단 ENF 테크놀로지 신고가 간다고 했는데 정확하게 본다면 신고가를 가지는 못했습니다. 아직 50은 남았습니다. 이 정도 만들었으면 보내겠죠. 저는 보낸다고 봅니다. 보낼 거예요. 보내야 되는 거고 이게 신고가 안 가면 신고가 갈 거 없어요. 갑니다. 다음 종목도 보겠습니다. 캠시스하고 유진테크 이상로 하면 유진테크죠. 그 정도로 유진테크도 꾸준하게 지금 상승을 하고 있는데 지금 반도체 장비주 관련해서 유진테크 같은 경우에도 우리가 유진테크 같은 경우에는 DRAM에 대한 반도체 장비주 거든요. 우리가 DRAM하고 반도체 메모리 반도체 크게 두 가지로 나뉠 수 있는데 하나는 DRAM이고요. 하나는 NAND 플래시 라고요. 이거는 다음에 제가 또 공개방송 할 때 한번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저 일단은 정규방송에서 한번 회원분들한테 먼저 말씀을 한번 드려야 돼요. 아니면 또 괜히 또 오해 소지가 또 있기 때문에 자 이 DRAM 같은 경우 이 DRAM에 대한 장비를 납품한 업체인데 이게 SKINX와 밀접한 관계를 가진 업체거든요. 이런 상황 자체가 좀 더 이어질 거라고 판단합니다. 앞에서 매집이 이루어졌었고 최근에 주가가 많이 빠졌다 반등이 나오고 있는 상황이니까 충분히 4분기 실적에 대한 개선이 가능하다라고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자 그리고 어제도 했던 것이 캠시스 오늘 신고가 갔거든요. 4천은 적어도 4천은 4천을 일단 찍었어요. 오늘 4천을 찍었고 일단 곡점 시근을 한번 드러놨습니다. 단기고점 형성 됐다는 얘기죠. 여기서 쉬어 가겠죠. 쉬어 갑니다. 쉬었다가 다시 가는데 자 이 쉬는 것을 조금 더 살펴보셔야 돼요. 얘네들이 일단은 시세는 붙어 있거든요. 지금 시세에 붙어 있습니다. 제가 볼 때는 이게 얘네들이 전화사체 밑에서 잡고 있는 얘네들이 주가를 조금 부양시키는 것 같아요. 추가적인 상승을 좀 더 한번 지켜보도록 하겠습니다. 일단 사체는 보냈고요. 요게 분위기를 타면 제가 볼 때는 앞에 4천950원 자리 뚫고 한번 갈 수 있거든요. 지금 앞에 여기 4천950원 자리 있잖아요. 요 자리 뚫고 가면 쉬워요. 요게 앞에서 급락이 나왔던 자리이기 때문에 오히려 거래량은 하방에 물려있어요. 지금 여기서 상방에 뚫려 부르는 거거든요. 쉽게 이게 7천원 때까지 한번 올라갈 수 있습니다. 그런 부분까지 한번 기대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잘 만들어져요. 그래서 이렇게 종목권들 다 한번 같이 보셨는데요. 결국에는 반대국씨입니다. 지금 결국에는 반대국씨고 지금 제약바이오도 오늘 시장에서는 그렇게 대용주 위주로 많이 반응이 나는데 제약바이오도 꾸준히 보셔야 되고요. 실질적으로 이런 개인투자자들에 대한 기대감을 가지고 있는 종목권들이 앞으로도 변화무쌍하게 움직일 수 있습니다. 제가 오늘 공개방송을 진행을 하고 어제도 야간에 진행을 하면서 여러분들이 이 얘기는 꼭 알았으면 좋겠다 하는 내용이 한 가지 있어요. 그것이 지금까지 우리 개인투자자들이 수동적인 시장을 바라보는 개미투자자가 대부분이었다면 이제 우리 개인투자자들이 눈동적인 시장 참여자로 바뀌고 있는 시기거든요. 우리가 메가트렌드라는 것이 종목에도 많이 나타나고 패러다임의 변화라고 흔히들 얘기하지만 그런 것들이 투자자에 대한 변화가 바로 시대적인 변화가 될 수 있습니다. 예전 같으면 정말 수동적으로 그냥 수동적 매매만 하는 개인투자자들이었죠. 하지만 지금은 좀 더 직접적으로 그리고 능동적으로 적극적으로 시장에 참여하시는 분들이 많으세요. 이게 시장의 달라지는 분위기라고 저는 봐요. 지금까지는 그냥 오로지 정보 매매라든지 아니면 뭔가 좀 수동적으로 여기에 대해서 이끌려가던 방식이었다면 오히려 지금은 이 코스닥이라는 시장을 앞에서 이끌어가는 시장 참여자들이 많거든요. 우리가 코스닥이 최근에 오르는 걸 보시면 지수가 올라요. 그런데 외국인들과 기관이 팝니다. 개인이 샀는데도 지수가 올라요. 그만큼 능동적인 시장을 참여하고 있다는 개인투자자들이 시장을 이끌 정도에 대한 개인투자자들의 여력도 있고 그리고 시각 자체가 바뀌었다는 거예요. 옛날에 그렇게 제한된 시각이 아니라는 거죠. 그런 부분을 조금 알고 계시면 좋을 것 같아요. 갖춰져 있는 그런 생각들을 하시기보다는 좀 더 열린 사고 방식으로 뭔가 시장이 지금 격변하고 있구나. 뭔가 정말 시장이 바뀌는 게 사실이거든요. 다만 지금 티가 안 날 뿐입니다. 분명히 수급의 주체가 이렇게 바뀐 다는 것은 시장에 대한 트렌드가 바뀐 다는 얘기예요. 그런 것들을 좀 더 기억을 하시면 좋을 것 같아요. 그래서 지금은 우리가 좀 더 분석적인 매매가 통하는 그런 트렌드에 대한 시장이고 능동적인 개인 시장 참여자들이 많기 때문에 시장이 글로벌적인 이런 악재가 닥치더라도 또 이런 코스닥 개별주들의 움직임은 강하다. 그 말씀까지 드리면서 오늘 시장에 대한 내용은 여기까지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아침에 날씨가 엄청 좋았는데요. 날씨가 또 좋았던 만큼 또 시장이 반등 나와서 어제와 또 사뭇 다른 그런 느낌인 같습니다. 내일도 좋은 시장이 이어질 거라고 희망하고 오늘 여러분들 마음고생 어제 오늘 많으셨을 같은데 훌훌 털어버리시고 내일 또 즐겁게 매매하시길 바라겠습니다. 자 그럼 오늘 여기까지 하고요. 내일 이 시간에 또 다시 뵙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